이번 시간에는 우산산자에 대해서 한자어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까다로운 한자입니다. 사람인 10, 중요한 키포인트는 사람이 4개 하면 염려할 우자입니다. 한자 5편에 나옵니다. 사람이 좌로 아래위로 사람이 많이 모여있으면 걱정되죠. 염려됩니다. 염려할 우입니다. 사람의 대부분은 염려가 되면 우산을 준비합니다. 우산산이 되겠습니다. 비에 젖을까봐 그렇겠죠. 비오는 날 사람은 전부 염려가 되면 우산을 준비합니다. 우산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열십입니다. 열십, 하나일이죠. 뚜롤곤입니다. 하나씩 계속 모으다 보면 숫자 열이 되겠죠. 열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음번에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뚫어서 10개 단위로 보관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한자 열십이 만들어질 때 보관하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굉장히 귀엽습니다. 살 보리 외에는 주식이니까요. 기타 부분은 보관하면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시골에 가면 감, 곡감이 전부였습니다. 곡감, 감을 말려서 하는 게 곡감이죠. 그것 외에는 보기 힘듭니다.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소고기국, 지금 60대 이후에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과거에는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이 아니면 소고기국 없습니다. 소고기국은 원합니다. 요즘은 먹고 싶으면 뭐든지 먹지만 불과 50년, 60년 전만 하더라도 소고기는 명절이 아니거나 부모님 생일이 아니면 소고기 보기 힘듭니다. 곡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소고기 얘기가 나왔군요. 과거에는 얕은 부모님들이 60대 이상 부모님, 특히 시골에 계신 분 80대 이상 되신 분은 제대로 못 먹고 성장했습니다. 진액접입니다. 물수변의 열심입니다. 어려우면 접이라는 것부터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접이라고 하는 것은 물기가 들어있는 물체에서 짜낸 액체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접은 주로 한약밖에 없었습니다. 한약 한약 나무뿌리를 모아서 삶아서 천에다가 계속 짜죠. 진액접 물기가 나오도록 열 번씩 반복하여 짜는 것은 접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접자다 진액접 그 다음 대성자입니다. 대성 오롤성 한 대, 두 대, 세 대 할 때 대성입니다. 이 글자도 보면 일천천이죠. 일천천이죠. 나머지 남은 게 뭡니까? 열 십이죠. 분리하기가 분리하기가 쉽지 않은 한자죠. 어느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일천천, 열 십 숫자를 헤아리는 것은 뭡니까? 한 대, 두 대, 세 대, 열 대 뭐 이렇게 숫자가 나가니까 한 대, 두 대, 되성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 또 오를성이라고 또 합니다. 훈이 두 개라는 얘기죠. 그럴 때는 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삐친 별이죠. 삐친 별이죠. 그 다음 남은 것이 뭡니까? 밧돌공입니다. 밧돌공 손으로 삐치면서 밧돌아서 윗분에게 뭔가 들어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를성입니다. 손을 삐치면서 밧돌아서 윗사람에게 드린다. 그래서 올릴성이 되겠습니다. 올릴성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뭡니까? 세간집 열사람십입니다. 사람인변에 열십이죠. 사람이 열 명이니까 당연히 열사람십이죠. 은 이해가 가겠는데 세간집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얘기입니까? 사람인변에 이때는 열십으로 해석하지 말고 열십은 최고의 숫자 전부라니까 많다는 것을 의미하죠. 만을 십으로 풀이하면 됩니다. 사람은 세간살이를 하려면 많은 것이 필요하겠죠. 많은 도구나 많은 가구나 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살림을 낳아 놔서 별도로 뭡니까? 집을 집을 마련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한자 사랑이 설명한 한자어는 2023년 풀이 법입니다. 2023년 풀이 법은 주어진 한자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풀이하는 한자 학습법입니다. 지금 뭡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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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입니까? 다섯 개의 한자어를 풀이하면서 추상적으로 설명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주어진 한자어를 가지고 활용하여 훈과 음에 맞도록 설명했죠. 한자 사랑이 약 8천자를 뭡니까? 지금처럼 파자 분석 분리해서 설명을 해봤는데 99% 이상이 이렇게 2023년 현재 시점에서 풀이가 가능합니다. 1% 정도는 뭔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구에 비하면 직구를 선호하지만 직구를 계속 파울로 걷어내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삼진아웃을 지키기 위해서는 변화구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한자 사랑이 아무리 한자 사랑이 2023년 현재 시점에서 풀이한다 하더라도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이미 만들어진 글자를 가지고 풀이해서 뭡니까? 깔끔하게 해결이 잘 안되는 것이 약 1% 미만이다 1% 미만이다 1% 미만이다 라는 것을 뭡니까? 경험으로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희망을 가지고 2023년 현재 시점에서 한자 학습을 하시기를 권유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